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충남 무형 문화재로 지정된 내포제 시조,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내포제 시조는 서산과 당진, 예산, 홍성 등 내포지역에서 불러오던 시조의 한 갈래입니다. 다른 지역의 시조와 비교해서 관심을 덜 받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이런 내포제 시조의 계승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달 열리기도 했습니다.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명재 내포제 시조 예산시우 회장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 먼저요. 이 내포제 시조, 내포지역에서 불려오던 시조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직접 좀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내포제 시조 하면 사람들이 내포에서 불렀던 시조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현재 시조도 대중 지역에서 멀어져 있는데 내포제 시조 하면 모르는 분들이 많죠. 보통 내포하면 아산만의 아래쪽을 내포라고 하고요. 예산, 아산, 당진을 비롯해서 그 아래 지역, 서산, 태안, 홍성, 보령, 청양 지역이 내포지역의 중심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내포제 시조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발상을 해서 충청도 지역에서 불렀던 노래 이렇게 되거든요. 시조는 원래 지역마다 좀 달라요. 서울, 경기도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지금 보통 부르는 시조는 경제 시조예요. 그리고 경상도에서는 영제 시조가 발전했고요. 전라도에서는 느리고 구슬픈 완제 시조가 전해왔어요. 내포제 시조는 500년 전에 이미 기록에 남아 있어요. 조선조 4대 명필가였던 참 김구 선생님이 오랫동안 기묘사화로 조광조와 함께 처형을 받아서 남해를 떠돌 때에 충청도의 내포 시조를 부르면서 우울함을 달랬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분이 중종 때 뿐이니까 벌써 내포제 시조는 500년 전에 널리 뿌리를 박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혹시 다른 지역의 시조랑 비교했을 때 또 어떤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더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시조라고 하는 것은 삼장육고부의 시조를 노래로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경제다, 완제다를 떠나서 시조는 대략 비슷합니다. 다만 약간씩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충청도에 전해 내려오는 내포제는 삼음조와 오음조가 이렇게 교체되는 우조, 슬프면서도 맑은 것이 섞여서 조화를 이루는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통은 장구와 피리, 대금이라고 하는데요. 어려운 말로 대금과 피리, 장구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데 특별히 우리 충청도에 전해 내려오는 내포제 시조는 손장단이나 무릎장단에 맞춰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포제 시조를 정작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는 조금 낯선 것 같거든요. 낯설죠. 혹시 왜 그럴까요? 많이 낯설죠. 시조가 고려시대부터 시작해서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왔지만 근대에 들어, 현대에 들어서서 급격한 변화에 따라서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 음악도 서양 음악이, 우리 음악이 것처럼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서양 음악에 밀리고 시류에 늦어지면서 시조는 대중들로부터 100년 전부터 이미 잊혀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시조하면 그러잖아요. 시조하고 자빠졌네. 충청도에서 그러죠. 제일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시조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짓, 이것이 시조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대중적으로부터 소위되고 그리고 서양 음악에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조는 젊은이들에게는 특히 알려지지 않게 되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전국적으로 이 시조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 내포질 시조, 지방 시조는 더 그런 관심이나 그럼요. 시조도 떨어졌는데 영재니 만재니 내포질 시조라고 하는 것은 아예 이름도 못 들어본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요. 그런데 사실 반면에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행정 차원의 지원이나 지역사회에 관심으로 그 지역의 시조가 좀 활성화됐다고 하던데 상황이 어떤가요? 대체적으로 시조는 일반 음악 교과서에 나오지 않아요. 민요와, 민요하고 조금 넓게면 판소리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정도만 교과서에 나오고요. 그 위에 이제 중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에서 시조라는 게 있다 해서 배우긴 봐야 배우는데 맛보기였다가 대학에서는 국악과가 있잖아요. 판소리를 하고 민요를 하고 시조창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긴 한데 많이 부족하죠. 이런 것에 따라서 시조의 전통성 그리고 전통예술을 보존하고 계승한다는 측면에서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경제 시조, 전체적인 시조에 대한 지원 그리고 완재가 전라도에서 지원이 좀 어느 정도 되고 있고요. 우리 내포제 시조는 도차원에서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계승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아쉽고 속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포제 시조의 전수자 그리고 예능 보유자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현황을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두 분이 계십니다. 부여에 한 분이 계시고 서산에 한 분이 계신데요. 내포제 시조는 충남 무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되어 있고 1호가 부여의 김연소님, 2호가 서산의 박선웅님에서 예능 보호자분이 두 분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내포제 시조 같은 경우에는 충남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는데 그런데 이렇게 지자체 차원의 활성화 지원이나 관련 사업이 현재 없는 건가요? 시군 기초 지자체에서는 일부 시군에서 몇백만 원 정도의 지원이 되는 곳이 있고요. 도차원에서는 없습니다. 우리 충남 지역의 전통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계승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얼마 전에 이 내포제 시조 보존 계승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됐고 그 배경과 의미를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산 해봄센터라는 곳에서 열렸는데요. 충남 도의의의 방한일 도의원께서 주관을 해 주셨습니다. 방한일 의원이 전공은 농업과 산림업인데요. 산림, 숲을 가꾸는 곳을 전공하셨는데 역사와 문화 예술에 관심이 많은 분입니다. 평소에 내포제 시조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 그 상황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이거 되짚어볼 수 있는 전통 예술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얼마 전에 내포제 시조 보존 발전 그리고 계승에 대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하셨습니다. 그래서 50여 분이 시조인과 도청 관계자 그리고 몇 분 시조인들이 같이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토론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요? 토론회에서는 주로 얘기한 것이 발제에서 내포제 시조의 보존 가치 그리고 계승해야 될 문제 그리고 현재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발제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도의 과장님들 두 분 그리고 도의원 시조인들이 심도 있게 다르고 시조인들이 같이 질의와 답변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회장님께서 현장에서 발제를 하셨죠?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좀 오고 갔는지 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전에 예전에 옥동이서라는 분이 계셨어요. 400년 전분 조선시대 중기분인데 그분이 서울뿐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경기도 파주뿐인데 서울에서 벼슬살이를 하는데 시조인들이 즉 양반들이 정치인들이 모여 술 한잔 하면 노래를 부르잖아요. 거기서 노래를 부르는데 시조를 이상하게 불렀대요. 사람들이 그게 무슨 시조냐. 이게 내포제 시조다. 아 그거 신기한데 내가 술 한잔 더 줄 테니까 노래 좀 더 불러달라. 그래서 제청이 나오고 삼청이 나오고 그렇게 불렀다는데요. 그 특별한 시조가 내포제 시조였어요. 그러니까 당시로 보면 400년 전에는 내포에서만 시조가 불린 게 아니라 서울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가서 같이 시 같은 것을 여는 곳에서 같이 노래를 부르고 같이 흥겹게 박수를 받고 했다라는 것은 내포제 시조가 단순히 충청도의 시조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이 교류가 되는 그런 시조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토론회에서 많은 얘기가 있는데 이제 시조하는 분들이 입장과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도청의 입장이 약간 차이가 있었어요. 시조인들 입장에서는 시조인들이 사실 애를 쓰고 있고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100년 동안 아무런 지원 없이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지금은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잖아요. 최소한 국가나 행정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문화 예술은 예로부터 돈이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융성화시킨 것은 세종 때라든가 성종 때라든가 정조 때라든가 문화에 대한 투자가 있어서 국격이 높아진 것이다. 행정에서 최소한도 지원을 좀 해달라. 그런 방안을 마련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행정하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평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가 그런 곳에 투자할 만한 여력이나 지금까지 해온 전력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난색을 표하다가 토론회장에 와서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얼마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시조인들이 말에 마주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애를 써보겠다는 답변을 얻었어요. 얼마를 해주겠다는 확답까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신 분들의 방청객들이 얘기는 주로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문화 예술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런 정책 토론회에 와보니까 참 색다르고 참 의미 있는 것이다. 이 전통 예술과 보존에 대한 이런 것들이 서로 소통되고 주민과 관과 예술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이런 토론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답변은 도답변은 그런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얘기 속에서 예술인들이 시조인들이 좀 더 우리가 열심히 할 테니까 좀 더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도차원에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세금으로 지원된 돈이 바르게 쓰이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데까지 검토를 해서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시조인들이 바라는 점 어떤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걸까요? 시조인들이 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조하시는 분들이 내가 내 노래를 마음껏 부르고 싶다라고 하는 건 현재 시조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시조창을 계속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인데요. 사실 그것은 시조가 망해가는 길이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후배들이 양성돼야 되고 후배들이 양성되려면 대중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중들이 알아야 시조하러 오고 선배와 후배가 만나서 교류되면서 이어가는 것이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대중적인 홍보가 많이 필요한데 이제 여기까지 대중적인 홍보하려면 개인으로 발을 띄는 것보다는 시조경창대의를 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현재 시조경창대의가 충남 14개 시군에서 대부분 전해 내려오다가 한 10년 전쯤 거의 끊어졌어요. 지금은 5군데 정도 남아 있습니다. 부여, 예산, 청약을 비롯한 공주, 5군데 정도 남아 있고 모두 끊어졌어요. 그것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조경창대의를 하려면 크게 많은 돈이 드는 게 아니라 적게는 800, 900만 원 많으면 천만 원을 약간 상의하는 돈이면 관객들 100여 명, 200명을 주민들을 놓고 시조창 경창대의를 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돈이 없어서 홍보가 되지 않고 후배 양성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적어도 그런 정도의 지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제대로 지원이 되면 돈이 쓰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모니터링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 돈이 제대로 쓰여지는가에 대해서 감시와 감독, 그리고 관심이 필요하고요. 시조인들은 후배 양성과 더불어서 기존에 있는 많은 악보를 찾아내서 기록 보존해야 됩니다. 그것이 적립이 돼야 뿌리가 생기고 그리고 전통 예술로서의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죠. 그에 필요한 것은 많이 있죠. 시조가 지금까지 죽어왔잖아요. 홍보를 하고 시조경창대의를 한다고 해서 금방 확 퍼지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좀 더 크게 활동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대 시도작가가 몇백 명 돼요. 그리고 중앙일보라든가 중앙지에서 문예지에서 시조 백일장을 열고 있고 많은 시조 작가들이 배출되고 있어요. 그런 분들과 연결을 해서 좋은 시조를 받으다가 현대 감각에 맞는 내용으로 새롭게 악보가 만들어져서 과거에 태산이 하는 이런 옛날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현대로 미래로 갈 수 있는 그런 작업 새로운 악보 작업이 따라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먼저 번에 토론회에서 이루어진 것은 지금까지는 시조인들의 노력에 비해서 지원이 전혀 없었으니까 적어도 그것을 해주면서 같이 발전해 나가자라는 것이 토론회의 최종 취지였습니다. 네. 시조인들이 마음껏 시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또 그를 이율 수 있는 후배 양성을 위한 지원 그리고 또 시조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행정력이 더해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회장님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시조하면서 시조인들이 떳떳하게 내가 시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아 저 사람 시조하고 있네 하고 쳐다볼 수 있는 세상 쉽게 얘기하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아이고 저는 시조하고 자빠졌네 쓸데없는 짓 하고 자빠졌네가 아니라 아이고 저 사람 시조도 잘하네 박수를 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네. 오늘 우리 충남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내포제 시조 발전 방안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도 내포제 시조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헬로우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